우산 컨셉슈얼한 느낌이 있어요 디자인이 굉장히 귀엽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냥 주신 우산이에요 근데 이게 아마 사실 다른 의미는 없고요 2주 전에 주신 우산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우산이 나왔으니까 우산 나왔으면 한번 해야 될 거 있잖아요 뭔지 알죠? 이거 제가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오늘 주인공은 인성님이에요 이거 너무 안 뜨는데 이런 거 하나 둘 셋 아 민부자야 아 이게 어렵네 그런 느낌 못 내겠다 이거 지금 앞에 프롬프터에 기현이 안 하면 서운하다 써있는데 또 이런 거 안 빼죠 이런 거 안 빼요 역시 하나 둘 셋 아 기현이 잘 웃네 잘하네요 저렇게 자연스럽게 웃어야 되는데 뭐 안 했으니까 참기기까지 가야죠 아 또 좋은데요? 하나 둘 셋 괜찮네 예쁘네 예쁘네 액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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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